다육식물 도매 전문매장 물건이 많이 진열되어 있답니다 천원짜리 다육식물이 스티러폴박스에 하나 가득 담겨있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요 천원짜리들은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블루서프라이즈도 한 박스 있네요 대형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구요 여기에 있는 국민다육식물은 포트당 2,000원이랍니다 천대전성도 있구요 벽오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포트당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을 사서 합식을 하면 정말 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보라보라한 아이도 있구요 폴도 있습니다 악무도 있습니다 애는 좋은가 정말 많이 있어요 홍코도도 있답니다 홍코도 2,000원이랍니다 2,000원 아이 중에는 얘가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답니다 얼굴이 굉장히 크고 선명하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기려왔네요 우리가 임하님들 좋은 아이들 많이 고를 때가 됐습니다 자라보산가 자라보사나 자라보사나 보입니다 광울봉랑도 있답니다 광울봉랑이 저는 아직 아기다서 입장이 이렇게 크답니다 애아이들 햇빛의 닭을 묵으면 속맑고 작은 입장으로 왜 푹이 보이지 처음 보는 아이가 1,2달라스 4,000원인데요 육선벨빙처럼 쭉 올라갔는데서 가운데서 이렇게 새싹들이 터져나오네요 피나이 달라스 4,000원입니다 피나이 달라스 4,000원입니다 황홀한 영꽃금 2,000원 화이트에본이 풉니다 화이트에본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풉니다 24,000원 화이트에본이 엔시노 철학 36,000원 엔시노 철학 36,000원 메탈 5,000원 메탈 5,000원 자구가 아주 많이 붙어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레드문 2,000원 레드문 2,000원 레드문 2,000원 아이케선 테이인 2,000원 먼디 먼디 16,000원 먼디 16,000원 야 여기는 하나씩 소개를 할 수가 없네 자 이름표하고 가격이 붙어있으니까 봐주세요 전부다 다른 아이들이랍니다 레드노블 마리아 철아 3만원 레드노블 마리아 철아 사이몬 철아 5만원 레드노블 마리아 철아 10만원 레드노블 마리아 철아 10만원 브레이브 철아 3천원 브레이브 철아 3천원 브레이브 철아 3천원 허니핑크 8,000원 마리아 금 3방금 24,000원 엘크홈 5,000원 블랙사바스 8,000원 킬로니카 10,000원 애기 3페인 2,000원 로얄에본이 16,000원 젤리파츠 젤리파츠 20,000원 젤리몬드 20,000원 세어맹 12,000원 고주먼디 10,000원 콩코드 12,000원 콩코드 12,000원 12,000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나있네요 콩코드가 물이 들면 이런 모양이네 손목끝이 뾰족하고 아주 예쁩니다 네비나금 8,000원 네비나금 8,000원 초이소 6,000원 초이소 6,000원 8,000원 9,000원 4,000원 10,000원 4천원 메비나 10,000원 메비나 힘들었는때문에 한번 볼까요? 뒤에 붉은 비추를 분홍 비추를 해야할까 이렇게 붉은 머리들을 쌓습니다 메비나 메비나 플랜핑크 플랜핑크 20,000원 마영 메비나 금 24,000원 오리지널 야생파키 오리지널 야생파키 굉장히 큽니다 브라스마 탑화 브라스마 탑화 브라스마 탑화 러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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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쿵